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너는 더 흥분해? 잘생겼어 저는 사실 이런 소개팅 경우도 없고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또 외국인분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러시아인가요? 아니요 전혀 예감이 안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라우라, 이스파이예요 25살이예요 이스파이예요 스페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분은 뭔가 되게 억양도 강하시고 뭔가 되게 톡톡 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분은 뭔가 되게 부드럽고 억양이 세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서 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길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라라, 이스파이예요 23살이예요 저는 학교에 대해서 연결을 해드립니다 저는 학교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억양이 없으신 것 같고 아직 조금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어떤 건가요? 음식과 풍불 당연히 풍불 아주 존경하고 그 세상에 존재하고 정말 존재하고 훈련한 것 같아요 혹시 아르헨티나? 네 맞아요 오! 아 정말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mbre 당신은 어떤 age? 무엇인가요? 하나의 패션은 영어로 교육을 배우고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제 나라에서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음식이 왔어요 그게 우리의 포인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프랑스 영화인데 되게 같은 언어가 들려서 프랑스 사람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억양도 되게 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란 나라 되게 좋아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서 라고 합니다 Hola, mi nombre es Daphne El nombre completo es Daphne Paloma de la dióprea Spain? 아... No Pero si hablamos el mismo idioma que en español 조금 더 밝고 억양이 조금 더 센 거 같아요 Ciao Y mi nombre es Marta Sono aquí en Corea pero estudiare 이본도 되게 억양이 강하신 것 같은데 톡톡 쏘는 느낌은 없고 아직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뭔가 자신감을 찬 목소리와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헤헤헤헤헤헤 좋으셨습니다 뭔가 되게 차분하실 것 같고 되게 잔잔하시면서 매력적이실 것 같습니다 Thank you. Yeah, I am calm.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해석은 안 되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대화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직접 언어를 들으니까 더 대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스페인어랑 같은 언어인데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억양이 되게 세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밝은 분이신 것 같아서 앞의 분들은 약간 중간중간 어? 이 언어가 나왔네? 하면서 좀 유추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예측이 안 돼서 한번 얼굴 보고 직접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브라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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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라고 생겼군요 삼바! 저는 카니벌이예요 그리고 서커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어? 축구 좋아하신다고요? 어? 저도 엄청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브라질 사람이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조금 알 수 있잖아 혹시 몇 살이세요? 저는 23살이예요 오! 우리 둘 우리 둘! 오! 우리 둘! 오! 우리 둘! 친구! 친구! 안녕하세요 라우리입니다 형서입니다 제가 목소리만 듣고 타분하실 것 같고 부드러우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인상도 되게 부드러우시고 차분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주 깔끔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당신은 자신감 있게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주 귀여운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눈도 엄청 크시고 콧대도 높으시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축구가 어떤가요? 저는 메시를 아하하하 그래요? 아르헨티나 선수잖아요 그는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나의 타입은 특히 제 타입은 하지만 나의 타입은 아하하하 그냥 딱 제가 생각하는 어떤 외국인? 프랑스 분? 네 어떤 그런 인상이시고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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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혹시 어느 나라분이신가요? 멕시코 태코 타코 타코 테킬라 아하하하 제가 멕시코 사람을 처음 뵙는데 뭔가 스페인어랑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억양도 조금 더 센 것 같고 더 뭔가 이렇게 밝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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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는 정말 큰 나라인이예요 그래서 북, 센터, 센터, 센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한편으로 노트럴 스판이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느 나라의 나라 이신가요? 저는 이탈리아이였어요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저는 이탈리아 되게 가보고 싶거든요 베네치아도 가보고 싶고 이탈리아 현지의 파스타랑 한국의 파스타랑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네 제 나라에서 파스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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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 건가요? 하지만 저는 회사님은 아닙니다. 바센그루야는 아주 맛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소금에 빠진 것만은 그리고 너희들이 카르보나라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브라질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싶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친하게 친한다면 저희는 눈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볼에다가...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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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처음 봤을 때도, 아, 신기하다 저는 너무 touchy person when it comes to saying hi but when I'm meeting new people if I don't know them it's very rude if you don't say hi kissing them so if I don't know you I'm like oh hi and you're with your friends I have to kiss everybody to say hi I'm lik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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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사람이 많으면 다, 다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kiss 도 해야 돼요 신기하다 그쵸? 네 그럼 좀 제가 한? 예, 예, 2 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오케이. 네. 오, 괜찮아요? 네네네. 너무 부끄러워. 보통 누구를 만나는 사람을 처음에 두 번쭈어요. 두 번쭈어요. 그냥 웃어요. 스페인도 인서를 키스? 응. 아, 브라질이랑 똑같은 건가요? 스페인도. 스페인도? 응, 응. 응, 네. 처음 보는 사이에도... 응,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가까이 닿을 때 진짜 잘 안 해도 돼요. 가족들이나 안녕하십니까 그냥 두 번쭈어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두 번쭈어요. 아... иногда 웃기고 왜냐면 16명이요 16명이요, 16명이요, 두 번쭈어요. 이제 사람들이 족족족족. 응. 정신이 되죠. 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또 한 번쭈어요. 그냥 이렇게 어묵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볼 쪽? 응. 혹시 몇 번 하나요? 그냥 한 번. 한 번쭈어요. 아, 한 번쭈요? 응. 프랑스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프랑스에서는 보통은 인사를 한 번쭈어요. 아니면 그냥 햇채기. 아, 안 좋습니다. 혹시 멕시코에서는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도착하시나요? 네, 도착하시나요? 멕시코에는 우리 키스, 그리고 우리 키스 아, 쪽하고? 네네네,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더 키스는 키스 더 키스 더 키스 여기, 그리고 너 키스는 키스 키스는 키스 앞의 나라분들이랑 대화했을 때 인사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을 때는 그냥 키스, 쪽, 쪽, 쪽 이랬는데 멕시코는 키스, 그리고 키스 신기하네요 이탈리아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처음 만났을 때 두 키스는 키스 그리고 그냥 키스 그런 식으로 말해요 프랑스, 누구한테 말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프리아? 아니, 다른 나라분들도 그럼 브라질에서 소개팅을 할 때는 어떤 인사를 하고 또 어떤 질문을 주고 만나요? 제가 소개팅을 하는 부분은 어떤 인사에 대해 소개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쭤많은 지시아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친한 사람에게 그래서, 많은 분석 많이 가입을 때 인사를 정말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을 생각합니다 normal 이렇게 어떤 인사에 대해 어떤 인사에 대해 하는 데이터에 대해 어떤 직업은 어떤 일을 ability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많은 소개팅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그렇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가 우리에게 만나면 하지만 완전히 blind date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지 많은데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지 손을 많이 씻고 눈을 많이 씻고 많이 씻고 많이 씻고 스페인에서는 소개팅을 할 때 어떤 대화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나요? It's not really common to do blind date I don't know anyone that has gone in a blind date Usually it's more like friends introducing friends or apps or blind dates It's not something you do Just like social media You already see it Just like blind Like I don't know the person It's not common In France, do you have a date on the first date? So in France, blind dates is not really a thing I think But usually we go on Probably a restaurant Or a bar I would say Or go for a walk Or something like this And just talk about Like hobbies And what we like Places we traveled And things like this 아, 되게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거 같아요 Date가 막 에펠탑 먹고 샌느강 와 너무 좋다 라따뚜이 아세요? 영화? 네 제가 그거 보고 프랑스에 너무 반해가지고 아!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소개팅할 때는 주로 어떤 데이트를 하나요? My country is not really a thing to do blind dates We tend to meet people through friends We first make sure that the person is a good person Not a psychopath or something So we don't usually do blind dates We usually meet in groups first And then if two people get along Then we would go on a date together And that's how we do it 그러면 첫 데이트 때는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We don't do too many fancy stuff We usually go for a walk Or just talk And tend to know more about each other 그럼 브라질에서는 친구끼리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나요? Usually in Brazil If you're male and female friends But you're really close to each other You can hug a lot You can hold hands And like walk around holding hands But if you do that too much People will start to think you're dating There's a limit Like a moment that people don't do that much And if you're not that close to the person You never get to the one I know them 그냥 친구예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 아니야 그냥 친구이라서 스킨십 많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면 또 스킨십 많이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아까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인사 괜찮은데 그 인사도 연인 사이끼리는 그냥 오케 하는 아 페인에서 이성친구와 어디까지 스킨십을 하나요? Yeah okay That's I think very different that in here Because we like kisses I feel our hugs here are more like intimate but in Spain like kiss and hug and skinship is very normal and usual it's very like daily so there's not that much of a separation line or between friends and your partner If you're really close friend it's not that different and it's not weird either like the partner will understand because you kiss and you hug and you touch but yeah usually everyone to everyone Oh I know there's like debates and everything in Spain it's inevitable because if not I think they also will have a lot of character so if someone tells me like you cannot kiss your friends I would be like I will not kiss you anymore but yeah Do you think in Argentina do you have a relationship to your friends to your friends usually friends it's very common to have a relationship they will hug and like sit very close together everything is normal but I think holding hands they don't hold hand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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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허그 정도는 친구끼리 토닥토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사친이나 여사친 같은 이성 친구 간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나요? I mean as long as we are friends obviously we don't kiss but to say hello we're going to kiss on the chick and it doesn't change anything you can hug if it's not in a central way I would say yeah I think that's it like dance together sometimes like best best friends would sleep together and nothing would happen but that could be a problem for like real partners of those people so yeah 앞에 분들도 그렇고 나라들마다 스킨십에 대해 여쭤봤는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좀 관대하고 어떤 그런 선 같은 게 다르지 않나 I know that 멕시코에서는 어떤 남사친이나 여사친 이런 이성 친구 간에 스킨십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in general friends and boyfriend and girlfriend we touch a lot we hug a lot we kiss a lot we really like the contact of the person like in public and everything and you can go around and you will see people hugging like holding hands also in the street or everything in every single part we are like really skinship a lot 이런 커플이어도 다른 이성과 어떤 되게 자유롭게 스킨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oh yeah it doesn't matter we you have we always hug we also are like this with our friends even though if you have a boyfriend doesn't matter you want to be close with the person that you like like a friend or as a lover you want to be close that's why we keep in touch every single time it's hard for us to get used to like not touching 혹시 이탈리아에서 어떤 남사친 여사친 같은 그런 이성친구 간에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i think in my country we like to touch people a lot even if we're just friends but we do have a limit for example boyfriend or girlfriend can touch below the shoulder level usually but friends can only touch until here 그럼 브라질에서는 처음 데이트를 할 때 주로 어떤 거를 하나요? there are two different styles of first date some people they do either go to a restaurant first they have a meal and after they eat they go to watch some movie in the cinema after that they might have dinner together again or drink some coffee this is the more they're not so close type of first date they don't know each other much then they're probably going to do this type of date or the other style they would go to a bar together that's not like another type of date it's not really a club it's just a bar so they have drinks together they drink beer and have fun together talking but it's pretty loud and usually this type of dates they don't just do the dates so there's also like they spend more time together because it's later at night so the first one would be more of the first casual date or more adult-like date casual date는 한국이랑 되게 흡사한 거 같아요 스페인에서 처음 데이트 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I think usually the weather is also really good in Spain so usually to just go to drink some coffee or some beer depending on the hour in some like outside like in a terrace or some bar so it's just for coffee or for beers depending on the hour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Argentina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Argentina some people will go for a drink to a bar but I think most people prefer coffee or dinner or maybe like taking a walk by the river things like that yeah something casual something casual like I said usually we would go on the restaurant and talk about like things we like and maybe place we traveled and I don't know talk about like family maybe not on the first date but goals and things we want to do yeah I think that would be like the typical French date 한국이랑 되게 데이트 방식이 비슷한 거 같아요 각 나라마다 그래도 처음 데이트하는 코스나 어떤 스타일은 한국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고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브라질 여성분과 처음 대화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언어만 들었을 때 어느 나라뿐이실까 했는데 인사하는 방법도 처음 알았고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고 또 다른 부분도 있구나 되게 매력적이시라고 느꼈습니다 I'm kind of embarrassed, not gonna lie 보통 내가 casual을 얘기하는 날은 If we say hi, we say hi but I think I'm never stopped to think about how we really have our first dates in Brazil If we have blind dates It was kinda funny for me, That he was kinda surprised with the way we do it or the way we say hi I thought it was kind of cute it was interesting definitely 이 camp이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캐주얼 데이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인분이랑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 또 스페인의 어떤 인사 방법이나 스킨십 문화에 대해서 직접 들으니까 좀 한국인으로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 스페인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진짜. 스페인으로 가야 되어야 돼. 스페인으로 가야 돼. 네, 이리 와요. 네, 재미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은 엑트로버트하고 즐거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 좋은데요. 다음에 또 마주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또 커피 한 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커피에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되게 대화 나누니까 재밌었고 다음에 같이 쭈구 보러 갔으면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아, I think he's nice and attractive, but culture difference is something that really attracts me and interests me. I like having different languages and different culture, different habits, so we can always share and learn about each other. It's always nice to discover like culture thing, like food and differences. So this is something that I like. 어떻게 보면 제일 가보고 싶고 좋아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렇게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프랑스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친구해서 나중에 같이 제가 여행 가면 많이 알려주세요. Sure. 감사합니다. He has a good impression. Let me see. The outfit is nice. I like the outfit. And he has a cute smile. Thank you. 되게 아름다우시고 머리 핀도 잘 어울리시고 대화 나누면서 멕시코의 인사방법이나 어떤 스킨십 문화를 들으면서 한국이랑 또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기회 된다면 같이 타코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분과 대화 해봤는데 또 이런 다른 언어를 들으니까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고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파스타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It was very gentle and cute looking. I like his manner. He seems very respectful. So I really appreciate that. 오늘 같이 대화해서 너무 좋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여섯 개국의 어떤 다른 여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되게 흔치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언어가 비슷하네 느꼈다가도 각자 또 조금씩 다른 언어들을 들으면서 되게 언어에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브라질이랑 멕시코가 제일 언어적으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나 저는 첫 번째는 제일 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섯 개국의 다른 여성분들과 소개팅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나오셨던 브라질 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설정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ubt 드세요 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